포켓몬스터 빵을 구하기 위해서 정우랑 편의점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 9시 반에 포켓몬스터 빵이 온다는 소문을 들어서 너희가 가보고 있습니다. 정말 있었어요.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 원체인 게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마음을 비우고 가자 정우랑.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가자고.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마음을 비우고 갑시다. 정말 나중에 커서 보는 추억이다 이거. 11시에 들어올 수도 있대 지금. 9시 반인데. 그러면 11시 좀. 응? 그게 다음 주이잖아. 어? 11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아니 11시까지 기다리면 안 돼. 잠깐만. 어? 샀어. 샀어. 누구야? 대박. 저거는 뭐 봤지. 야 당대에서 급격으로. 구했네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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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6085 segundos. 이야. 아, 포켓몬빵은 되게 나왔네. 아, 오늘도. 이야. 와, 대박이다. 레전드다. 이거. 이거 가서 까보자. 어. 엄마. 응. 깔게. 5시도 남 dor 온 거 아니는데. 아 이게 보이는구나 아 근데 비치긴 비친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림이 형상은 대충 알겠습니다 오징어깨이처럼 이렇게 불빛에 비치니까 보여 형체가 뭐예요 형체가 어 보인다 확실한 건 뮤논 아니야 밀면 대박이다 고라색 꼬리? 아 이건 아프 저번에 냄새는 아빠 한 번 맞을까 얘기는 안할게 알려주지마 아빠 아빠 알려주지마 좋아 좋아 대박 난 알겠다 오 대박이야 아 이거 귀여운 건데 응 귀여운 거 맞아 색깔의 노란색 대박이다 바로바로 오 비 비보이 그거 좋은 거 좋아하는 캐릭터야 아 됐어 113번이야 아 이거 유치원에 있는데 유치원에 있는데 유치원에 있는데 아 너무 아 대박 이거 나 유치원에 있어 이거 베이비 마지막 거 한 번 뜯을게 왜 아 여기서는 대회 정보가 중본만이 잘 안보여 베이비 이게 뭐야 솜처럼 생겼는데 3천 대 그래 아 아 아니 뭐야 아 이름이 너무 웃긴다 칠뻑칠뻑 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